안녕하세요. 오아치입니다. 이번에 만들기 좋은 생활 짓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만들 건 달팡이고요. 그런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건 크리에이 노란색하고 그리고 흰색 파랑 붉은 크리에이가 필요하구요.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 로얀디 크리에이 크리에이 이렇게 길게 똑같이 그 다음 그 다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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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만들 겁니다. 그 다음 연기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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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눈을 만들겁니다 흰색 크레이 흰색 크레이 흰색 크레이 흰색 크레이 그 다음은 흰색 흰색 크레이로 흰색 크레이로 흰색 크레이로 흰색 크레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키 바닐드 크레이 좀 더 좋습니다 바닐드 크레이 좀 더 좋습니다 바닐드 크레이 굿 디지털 필 що 그 다음에 매트잇을 만들고요 매트잇이 필요하기 위해서 도구는 하고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달팬이 만들어있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